제가 여기에 두 개를 이름을 붙여가지고 화분에 사인을 해서 간단한 볼 때마다 힘나라고 편지를 써왔는데 이거랑 사인 앨범 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이 화분에 주인공을 찾았습니다 바로 다음 곡 갈까요? 다음 대가 드릴 곡은 We Don't Talk Together 입니다 이거랑 사인 앨범을 찾고 싶어요 넌 모두의 두 기운이니까 이상의 너만이 어느 날 갖고 있는 이거 초성세태도 남겨준 이 너의 도시니까 Yeah yeah 위험해 내 맘에 참 있지 진짜 겁도 없이 아예 너와 넌 뭐하고 또 떠서 날 달래 지저러미 꽃꽃이네 또 없어지고 모든 게 무너져서 범한 표정으로 와 지불한 채 지어세나 점점 달구름이 고마워 고마겠어 이대로 널 보낼 수만 난 널 위해 떠나자 I know 우리 타이밍 We don't come today 여전히 널 원하는 것 Why don't you 이전하기 싫은걸 Why don't you 보낼 수가 없는걸 We don't come today 우린 너무 상당했어 아니 내가 상당했어 나는 너무 착각했어 난 너무 착각했어 Yeah 시간이 달아 보고 있어 너를 보내야 해 Yeah 너 이제 너 이제 너 이제 I know 우린 사람에서 We are come together 여전히 널 원하는 것 Why don't you 이전하기 싫은걸 Why don't you 보낼 수가 없는걸 그러니 제가 더 좋지 내가 죽을 사람 Guerre 여전히 널 옆으로 내가 널 보면 시래가 여전히 널칠 것 번호 이대로 다해 See you 너에게 고맙습니다. 매니저님. 고맙습니다. 또 저기 헤이지의 산사람도 보이고. 올라프 풍선. 그 풍선도 제가 이따가 받아갈게요. 제가. 여러분. 저. 저 며칠 전에.